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게 뭐하는지? 그냥 깨는 거 실제 잠시만 실제? 옆에다 잡아줄게 깨진 거야? 깨진 거야? 깨진 거야? 깨진 거야? 하나, 둘, 셋 오우! 어휴, 기분했어 다리 힘이 좋다 깨진 거야 깨진 거야 깨진 거야 앉았다 이러면서 콩 밀으면 좀 남아간다고 이렇게 해야 돼 누가 호우! 내가 밀때 밀면서 딱 밀으면 남아간다고 그래 등에 강나게 이러면서 지금 이제 호우! 호우! 하면서 궁금해서 들어 그렇지 되게 웃으면서 즐겁게 하시는데? 하하하하 살았어요? 어? 민호 보러 오겠어요 됐어요? 응 응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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